우리의 목표는 그냥 예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피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아한 사람 내 피부에 잡티, 좁쌀 여드름, 트러블, 주름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원인들을 빼나가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뭐 이거 좋아요, 이거 쓰면 이렇게 돼요 이거 필요할 때 이거 쓰세요 이렇게 관리하세요지 이거 하지 마세요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랑 이제 피부 관리 시작하면 이거 알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강부터 10강까지만 들어도 일단 피부가 좋아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라하면 피부는 그냥 좋아지는 거고 내가 진짜야, 우아해진다니까요 그냥 딱 하루 10분 저랑 같이 함께 하시죠